저희는 유평민의 절대 그냥 와라 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즈 프로 천연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연을 하면서 네 오늘 멋진 음악 만들어주시는 우리 멤버 먼저 멤버들 한번 소개 좀 해드리고 대체해서 멋있는 공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보드 자 키보드 손 드세요 우리 멋쟁이 키보드 우리 멤버들의 최기여우 자 감성 한국 팬들이 이렇게 땀을 받았네 정말 열정적인 키타리스트 그래 심지어 에고나 바라빈인데 키태 황세영 키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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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크리해주세요 네 네 왜곡사람입니다 하하하하 아 우리 멋지게 베이스를 쳐주시는 베이스태 호 고 한우 한국파로 인사 좀 해보세요 한국사람 아닙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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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리 우리 여러분들 이 수고하던 날 Dick 한 bab sorte 한 번을 달려줄 우리 멋쟁이 트롱거 Flug 굴 으으으으으으으으아 퍼프 나는 쟤 진짜 남대보다 팔이가 많은 것 같아요 상의 남대보다 드럼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두 명 만났습니다 우리 와라성버스의 멋진 보컬입니다 종교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컬 감사합니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여긴 굉장히 경박한 댄서와 퍼포먼트 보이는데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천년이 키운 뮤지션이라고 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섹서포니 댄스에요 하하하핳 요즘은 보컬까지만 일고 있어요 아오오오오오오 섹서포니 조제시 자 여러분 썸나서는 빠질수 없는 어린거 함께 흘려드릴게요 원 투 원 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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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